어디야? 난 진짜 미친년이야. 날 진짜 나쁜년이야. 그러니까 날 죽여도 돼. 근데 서핑 재밌어? 어때? 재밌지? 재밌냐고? 우리 벌써 그래! 마셔 마셔 마셔! 아 몰라 어떻게 해. 난 진짜 안 보여. 뭐지? 카메라에 대해.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왜 이런 거 안 했어. 파리 피셔니스에 착각하기 위해 나는 무작정 파리로 떠난다. 안녕하세요 모델 박세진입니다. 프랑스에서 앞으로 모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하기엔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끝까지 도전해보려 합니다. 귀엽게 저의 사진과 이력서를 보내드리오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 은혜가 공원 공원 파은 Kristin 와. I'll be there with my arms Cause you're the only one